웃는 얼굴에 웃는 얼굴에 얼굴은 웃고 있는데 슬픔이 가득하고 이거를 내가 해소할 그게 안되니까 내가 컨트롤을 스스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지만 이거 억지야 내가 정말 진짜 기분이 좋아서 신당에 와가지고 기분 좋습니다 좋은데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기분이 좋아서 내가 너무 행복해서 짓는 미소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거지 애기들 낳았고 애기들 진짜 일찍 결혼하셔가지고 애기들 지금 다 성인이고 크잖아요 근데 그 세월이 또 얼마나 길었어요 이랬는데 이제 인내라고 말씀 주신단 말이에요 인내 모든거를 그냥 나를 다 놓고 사셨어 놓고 사셨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애들 키우면서도 힘이 드셨는데 애들 좀 다 키워놓고 좀 편하려고 하니 지금 뭐가 있으시다 언니 남편하고 안 살 거야?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남편이랑 지금 거의 한 17년째 일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이 너무 힘든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맞추고 살았나는 얘기도 나와요 언니니까는 가능했지 뭐 언니니까 어떻게 이렇게 웃고 살아 왜냐하면 그냥 언니만 이 속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언제도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노력인데 그게 보이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그게 보이니까 이게 억지가 됐든 뭐가 됐든 남들이 볼 때는 참 인상도 참 좋고 한데 내 속은 어떻겠냐고 나의 속을 아이고 진짜 언니 고생 많이 하셨네 지금 남편하고 같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고객님 계속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실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이 안 하신다 소리 나와 같이 안 하고 싶어요 같이 안 하신다는 얘기 나오고 언니 지금 앉으셨는데 마음이 되게 아프신 언니 지금 안 좋잖아요 근데 난 자꾸 신랑 얘기가 나와서 신랑 얘기가 자꾸 나오고 애기 지금 다 크긴 했는데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뱃기 드는 것 같아 언니 성기로 들어야 돼 뱃기를 들어야 돼 뱃기 나 이제 못하겠어 하고 뱃기 드는 것 같아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대에서 좀 괜찮았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있었는데 금전이 크게 손해가 와요 손해가 왔어요 작년부터 시작해 근데 크게 손해가 와가지고 거기서도 언니가 발생한 우울증 우울증도 그렇고 지금은 사실은 일단 다 켜놓고 언니 나이가 지금 얼마고 이걸 떠나서 지금 편해야 되는데 다시 시작이란 말이 나오니까 맞아요 리플레이다 어떡하지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동안 한 17년 동안 좀 많이 벌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미국 경제활동에 좀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고 또 한국 경제에 좀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고 실상 지금은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경제적인 이런 걸 전부 다 남편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언니는 지금 하나 그러면 생활비만 그렇게 하세요? 생활비도 제가 안 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하라고 하면? 그냥 카드로 그냥 같이 그 가기를 하니까 그냥 하고 실질적으로 저한테는 거의 돈을 안 쓰고 애들도 저희 애들도 용돈을 거의 안 받고 이렇게 컸기 때문에 자기가 안 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너무 무력해진다고 해서 줬더니 그때부터는 사랑이 이렇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별만 없이 있었는데 한 3년 전부터는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돌변을 해서 천 원짜리 하나도 말을 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러 조금 덜 아파서 병원을 가요 저는 가면 실비 청구를 하면 보험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면 한 3만 원 4만 원 이런 거라도 통장이 있으면 아 무슨 일이니 이상해 그래서 지금 같이 하는 가게도 지금 내놓긴 했는데 제일 쓸듯하면서 이렇게 거래가 안 되더라고요 가게를 지금 하시는 일이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 나오는 게 뭐 17년 같이 하셨는데 같이 안 하시는 게 와요 안 하시는 게 오기 때문에 뭐 이미 지금 내놓으신 그 기운 때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있는데 같이 지금 이제 못해 못하시고 남편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어 무언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별이라든지 무언가 기운이 들어 있어요 언니는 지금 딱 죽겠다 막 해방되고 싶은 그런 그런 기분이에요 진짜 근데 와 뭐 어째 이래 갖고 살고 있노 네 그래도 언니가 있었으니까 이만큼 왔지 모릅니다 네 모릅니다 신랑은 그러니까 제가 모릅니다 그거 자기가 그냥 해서 그런 줄 알지 네 맞아요 뭐 옆에서 내 와이프가 도와주고 받침이 되어서 이렇게 왔다 이런 거 몰라 네 맞아요 남편이 어떤 성격이냐면 잘 되면 내 잘못되면 남이야 맞아요 진짜 이런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이라 어떻게 됐든 간에 안되면 원망은 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다 그래요 뭐든지 다 니 때문에 네 맞아요 니 때문에 네 맞아요 니 때문에 네 맞아요 그때 니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고 그때는 다른 선택에 여지가 없었고 그게 가장 최선이었는데도 니가 그래서 그랬다 잘 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아휴 니 덕분인데 어 니 덕분인데 그걸 모르는 거 같아 세상에 남편만 빼고 다 아는 거 지금 남편하고도 안 살고 싶다가도 남편만 빼고 이제 시댁에서도 다들 이해를 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억제로 참아지는 거 같아요 그럼 그거 안 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 오라는 데가 많아요 이제 예전에는 제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긴 했지만 병원에서 근무도 했고 수영강사도 하고 했지만 그쪽 일은 이제는 아니지만 뭐 오라는 데는 많아요 다른 데에서 지금 아니 이제 가게 그만두면 이랑 같이 하자 이러는 분들이 지금 여러 분 계시거든요 뭐 뭐 공항에서 하시는 하는 일 청소 같은 것도 있고 비행기 관련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장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아니면 거기 안 가더라도 식당을 가더라도 어디로 가더라도 저는 해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내 남편이 놀 것 같아요 어 이별수나 이별수나 이혼수나 이혼수 이별수 일맥상통한 말이 이기는 한데 들어있긴 해요 있긴 한데 뭐 서류상 무언가 다 이게 도장이 찍히고 뭐 이렇게 돼있긴 쉽진 않아요 여기 여기 부부가 쉽진 않아요 그거는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건 사실 좀 쉽진 않고 이 남자가 한번 시급을 해야 돼 우리 할머니는 그런다 시급을 그니까는 없어서 이 진짜 이 옆 자리가 얼마나 옆에가 빈자리가 큰지 귀한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걸 몰라요 아예 몰라 받고만 살았어요 받고만 사는 사람이라 그냥 받을 줄만 알아요 우리가 받은 사람들은 베풀 줄도 알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안 되신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참 아이들은 괜찮네 저희 희한하네 그게 언니 닮아서 그런 거야 그게 아이들은 저희들은 우리 동해서도 네 아이들은 언니가 다른 거는 없어요 신랑 때문에 여지껏 진짜 뭐 24, 25년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마음 아리를 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내 새끼 복들은 있어 나서 맞아요 내 새끼 복들은 있어 나서 애들한테는 효도 받고 애들하고는 근데 친구처럼 잘 지낼 거 같고 잘 지내고 모든 아이들하고 근데 아이들이 또 아빠 성격을 알아 맞아요 알기 때문에 엄마를 생기는 거야 이렇게 맞아요 그럼 봐봐 나중에는 지가 아빠 나이도 많은데 본인은 아직 지금 본인 틀에 박혀가지고 이 남 지금 대중님이 못 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어느 정도 깨지면 조금 괜찮을 거예요 깨지면 깨지는 날이 올까요 시껍을 한번 해야된데 시껍 시껍 방법 어떻게 방법을 알면 시껍을 한번 시껍을 한번 해야된데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시부모님도 그걸 아시니까 막 얘기를 하는데도 부모님들 말도 아이들을 닫아버리기 싫으니까 시껍을 한번 해야돼요 해야되고 근데 남편이 성격이 원래 그랬던 건 아닌데 네 맞아요 자꾸 변해가요 조금 조금씩 매년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요 맞아요 남편이 원래 그랬던 분은 아닌데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뭔가 묻어든 건 분명히 있어요 남편한테 그거를 네 한찬이 언니가 우리 내 남편이 언제부터 그랬냐 부터를 한번 짚고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심해진 건 한 2년 됐어요 맞아요 선생님 진짜 맞아요 그래서 무언가 진짜 이 대준님께서 본인이 아닌 행동을 하실 때도 있으실 거고 맞아요 본인이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빙의라는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빙의가 막 무언가 씌어가지고 으악 이것만 빙의가 아니거든 아시겠죠 네 다 그냥 다 본인이 인지하고 다 해 하는데 어 약간 지배를 받는 거를 말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고요 그러면은 가정이 그러니까 아빠만 왕따잖아 응 아빠만 외톨이고 아빠만 왕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게 정말 진짜면 네 지금 할머니 주시는 말씀은 아 그렇다고 말씀 주시는데 만약에 진짜면은 이거는 조금 풀어 풀으셔야 돼 음 이거는 조금 풀어내시면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힘든 사람이야 네 힘든 사람이지만 이렇게까지는 힘들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은 털어져요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거 그거는 더하기로 지금 무언가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 얘기해드리는 거 안 좋은 게 묻었어 진짜로 안 좋은 게 그래서 혼자만 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자아도치 맞아 맞아 한 2년 전부터 갑자기 사람이 완전히 너무 심해졌어요 맞아요 저는 그런 거는 해결해 조금 보시는 게 나을 거 같고 그런 거 보시면은 조금 괜찮아지실 거 같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리고 언니는 아까 C급 얘기가 얘기한 게 C급을 하게 해야 되는데 나가 집을 저도 그러고 싶어요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왜냐면 간 크게 나도 한 번쯤 행동할 필요가 있는 거야 숨통은 조금 뒤질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지럽거든 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어지럽고 여기 지금 앞이 살아보여 안 좋은 거야 많이 식은땀이 나고 상가집 갔다가 그랬던 거 같다 상가집도 가지만 한다고 안 갈 사람이겠습니까 맞아요 응 안 가도 되는 상가집을 찾아간 사람이다 어 맞아 맞아 엉터리야 아 진짜로 안 가도 되는데 찾아간 사람이니까 뭐가 뭐 돼 있습니까 안 되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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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 아파 상가집에서 그랬어요 상가집이 얼마나 귀신이 많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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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잘 잘못 묻은 거 같아요 아 식은땀 나요 열이 있는 데로 옵니다 그런 거는 털어야 돼요 아 아 왜냐면 일반인들이잖아요 네 언니도 그렇고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은 본인한테 그럴 것이라는 생각도 못하지만 네 온 거를 털지도 못해요 음 음 그럼 다 해야지 아 맞죠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봐주고 털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 아 머리 엄청 아프다 언니가 남편 보면 짜증이 나고 그냥 쳐다보면은 남편 보면 그런 미소 안 나오잖아요 요 미소 네 맞죠 네 요거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언니 네 음 그치